안녕하세요 메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물보안법 미국 하원 압도적 찬성 통과 핏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나만 갖고 그래 입니다. 자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어서 이제 상원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왜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최초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에서 중국 최대 유전체 회사 등의 미국 사업 금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생물보안법 이름에는 뭔가 중국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중국 업체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지 중국 바이오를 막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1월 25일날 미국 하원에서 최초 발의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미국의 미국인의 개인건강과 유전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 처음에 4개의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그 다음에 우시, 엡틱까지 4개가 최초에 등장을 하는데 이 4개의 회사 다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유전체 기업 BGI, 지노믹스, 그리고 MGI테크는 BGI에서 분사한 회사고 MGI의 미국 자회사가 컴플리트 지노믹스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CRDMO, 임상, 수탁, 위탁, 개발, 생산 모두 다 하는 그 기업 지금 이 기업이 우시, 엡틱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1월 25일날 4개의 회사가 찍혀져 있었고요. 여기 있죠. MGI, MGI 자회사 컴플리트 지노믹스, BGI, 우시, 엡틱 4개 지정되어 있죠. 자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흘러가서 5월 달에 하원의 상원,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원의 상임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해당 법안이 찬성 40대 반대 1로 통과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1월 30일 일단 중국 기업들의 반응이 있군요. 중국 기업들이 BGI부터 시작해서 반응을 내놓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달로 가면은, 아 일단 공개 비난 성명 있군요. 자 공개 비난 성명의, 뭐 많은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워딩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BGI 그룹은 개인 소유이며, 어떤 식으로든 중국 정부나 군대에 이에 통제되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 독자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다고 미국이 믿을까요? 안 믿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MGI 테크, 한 워딩씩만 읽어드릴게요. BGI 그룹은 얘기를 드렸고, MGI 테크의 미국 자회사 컴플리트 지노믹스에서는 우리는 미국에 기반을 둔 장비 제조업체이고, 유전자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없으며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네 나라 국민들 유전자 데이터 뽑아가가지고 그 데이터로 뭔 짓을 저질릴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시 앱틱, 미국 생물보안법안에는 잘못된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타당하지도 않다. 우리 사업이 어떤 나라에도 보완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5월 달로 넘어와서 자 이전에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에서 3월 6일 날 중국 BGI, 우시 앱틱과 같은 중국 바이오기업의 거래 제한법안, 아까 생물보안법이죠. 11대 1로 통과가 되어서 하원 상임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하원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여기에서는 해당 법안이 찬성 40대 반대 1로 통과가 됩니다. 상원국토안보위원회에서도 반대가 한 명이었고요. 하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대는 다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상하원이 같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월 25일 날 최초 법안 발의 이후에 5월 15일 하원 상임위 상정되었습니다. 그때 바뀐 것은 뭐냐.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됐다. 이게 5월 달에 변합니다. 1월 25일 날 미국 하원에 제출됐을 시기에 생물보안법안에는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그다음에 바이오 CRDMO 기업 우시 앱틱만 있었는데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여기 추가가 됐어요. 3월 6일 날 미국 상원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될 때 그때 4개였고 5월 15일 날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상정이 되었을 때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추가가 돼서 5개가 됐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 5개를 표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생물보안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우려 바이오 기업 5개 사회 명단이 명시되었으며 2032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종료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40대 1로 통과됐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을 지켜보면서 각 나라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 일본의 AGC 바이오로직스, 네덜란드의 바이오 커넥션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중국 바이오 기업들, CDMO, CRO 기업들을 중국이 미국에서 중국을 밀어낸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때다 싶어서 일본 치고 올라옵니다. 우리 후지필름이라는 기업,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 다 필름 카메라 썼었죠. 망한 줄 알았지만 후지필름은 바이오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 후지필름을 비롯하여 AGC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CDMO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려고 유럽의 네덜란드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 틈새를 파고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일본 뿐만이 아닙니다. 뒤로 가겠습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AG바이오로직스 개요가 나오는데, 이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일본의 CDMO 기업입니다. 또 어떤 나라가 지금 이 틈새를 치고 나오려고 할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다음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 겁니다. 인도도 나오죠. 미국 생물보안법 기회 확보를 위한 움직임. 인도도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바이오 의약품 CDMO 진출 본격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형제약사 닥터 레지스의 자회사 오리겐사가 벌써 인도의 하이데라바드라는 지역에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다. 또 엔진이라는 회사가 올해 말 미국 유저지의 바이오 의약품 CDMO를 가동한다는 소식. 이게 있습니다. 또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를 보유한 GMP 제조 시설도 올해 말 가동한다. 아라겐이라는 회사요. 일본, 인도가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 이거를 다 기회로 여긴다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펼치는 사업은 지금 다 보류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하원 브래드 웰스트럭 하원 의원이 생물보안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하여 중국 CDMO 기업들은 이제 쫄리기 시작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 우시가 미국 생물보안법안 재정 1차 방어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급하게 여기 아까 생물보안법이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대 1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때 바뀐 게 뭐라고요?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추가돼서 5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시 앱틱이 급한 나머지 지금 자사의 리차드 코넬, 미국 및 유럽 대표 임원진 오싱턴 DC로 급파했고요. 우시 바이오로직스도 자사 제조 수석 부사장인 윌리엄 에이치스는 그리고 홍보 이사인 엘리자베 스틸을 로비스트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엄청나게 버리면서 이거를 최대한 막고자 시도를 했어요. 자 시도가 먹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일단 이 내용을 설문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US랑 아시아 있습니다. 중국 제외 아시아요. 미국 내에서 이 중국 CDMO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지금 상황 속에서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CRO, CDMO, 바이오 기업. 이 순서입니다. CRO, CDMO, 바이오 기업. 누가 신뢰도가 가장 많이 하락했는가? 미국 내에서는 CRO가 32% 하락했는데 이 CDMO는 49%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 제외 아시아에서는 중국은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겠죠. 중국은 자기 편 들 텐데요. 중국 사람들은 뭐하러 줘서 해요? 중국 기업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뺀 거고 CRO 21%, 여기도 31%가 CDMO입니다. 자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CDMO 회사에게 결정적인 신뢰적 타격을 가져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로비를 벌여서라도 막으려고 했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9월 9일 실패했습니다. 9월 9일 생물보안법안 패스트트랙 표결 되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금 통과됐습니다. 찬성 306대 반대 80일로 최종 통과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상원의 표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최초 3월 6일 날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압도적인 표결로 지금 찬성 의견으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하원에서도 지금 압도적인 표차로 지금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의 요식 행위가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러면 인도, 일본, CDMO 업체들이 이렇게 난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바이로지스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규모상으로는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 CDMO 기업의 1위를 평가하는데 매출을 따질 수도 있고 규모를 따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바이로지스는 일단 규모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스위스, 론자라든가 독일의 베린거, 인게라임을 다 제쳤어요. 그러니까 규모상으로는 1위니까 1위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진정한 1위를 가져가려면 CDMO 매출 순위 1위에 올라야겠죠. 어쨌든 지금 캡판은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4공장이 가동 중이죠. 5공장은 건설 중이고요. 4공장이 지을 때 세계에서 라지스트 가장 큰 CDMO 공장이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빅이스트 프로덕션 컵 캐퍼서티죠. 월드 넘버 원입니다. 10년 만에 1위 자리에 올랐어요. 규모상으로. 뒤로 가겠습니다. 우시바이어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미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몇입니까? 58.4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밀려나면 끝장인 것이죠. 절반 이상인데요. 유럽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1.7입니다. 자국 내는 16.6밖에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 3.3이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을 합치면 거의 80%에서 매출이 북미랑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랑 유럽, 중국 제외, 아시아에서 다 신뢰도의 탕역을 받았는데 누가 우시바이로직스에 CDMO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리를 피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CDMO 시장 점유율 현황입니다. 규모상으로는 삼성바이로직스가 1위에 올랐다고 했죠. 하지만 매출 순위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매출 순위로는 지금 후지필름 아까 나온 일본도 6.8이에요. 삼성바이로직스가 9.9고 바로 위에 캐털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바이로직스가 2등입니다. 1등이 스위스의 론자고요. 독일의 베린거, 인게라임은 5.9로 많이 빠졌습니다. 우시바이로직스가 12.1인데 북미 매출이 아까 60% 확정했었죠. 만약에 생물보안법 때문에 여기서 밀려나게 된다면 이 순위가 급전 직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본, 지금 인도, AGC, 후지필름, 삼성바이로직스 다 빈자리 논의인 거죠. 이 12.1에 1을 나눠가 된다면 엄청난 순위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삼성바이로직스는 규모상으로 세계 1인데 매출 순위 1위에 오르려면 론자 2.5배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큰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시바이로직스는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CDMO 기업들은 지금 미소를 띄고 있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제이바이오캠퍼스. 여기에 지금 세워지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오공장이죠. 2025년도 4월 완공장의 예정인데 5678이 마치 범죄도시 시리즈처럼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678 4개가 완공이 되면 그게 비로소 제이바이오캠퍼스입니다. 이것까지 완공이 되면 이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규모상으로는. 캐파상으로는 삼성바이로직스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른도시의 메들리인데 서른도시의 삼바의 여인이 있고 다함께 차차차가 있겠죠. 삼성바이로직스를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애칭으로 삼바, 삼바 외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지금 10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눈앞에 두고 99만 6천 원, 99만 8천 원, 100만 5천 원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지지랑 저항이라는 게 추세선도 있고 무슨 가격대도 있는데 마디지수 가격대가 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110만 원 이런 심리적인 지지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자릿수가 바뀌는 지점에서는 어떤 추세선이나 전고점 매물대가 없더라도 심리적 저항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흘러가는 향방이 상원에서 마지막에 통과가 되면 우시바이로직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이미 캐파를 굉장히 확보해 놨기 때문에 손님만 불러들이면 되는 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는 애칭대로 제가 한 줄 매듭평 서른 도시의 매들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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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함께 사사사 삼성바이로직스는 아니었잖아요. 감사합니다.